안녕하세요. 이태리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입니다. 큰엄마입니다. 드디어 한국엄마들이 도쿄 오바짱로 하라죽으로 왔습니다. 하라죽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일본에서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아, 젊은이들의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는 아줌마들의 거리입니다. 네, 할머니들의 거리입니다. 이태리 입니다. 샘베이가 일본 말이었어요. 그것도 일본 전통 과자예요. 이게 진짜 전통 샘베예요. 이게 여기 전통이요? 네. 한국에도 샘베 먹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이쁘네 이거. 이 정도는 좀 별론이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 그냥 저거 한 번 더. 큰엄마, 큰엄마 같은 거 저기도 있네. 저기에 걸레있네. 형님 거 있네. 아, 귀여워. 이거 쇼키야. 여기 쇼키는, 저기에 너무 좀 각각한 곳. 자기 안에 불에 가서 나오는 곳은 이거, 유너손이 어울러지. 이거, 거울춤. 그 가더라노로 쫙 거치는 거. 쇼키의 재버를… 내가 거기서 쇼키포 시장에서 살라니까 25,000원. 네 이거 내가 안 샀어 아아 여기 버싼네 좋은 거 있네 하나 사이였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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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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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팬티하고 이게 한때 어 유행했어요 한때 이게 유행했어 아니 지금도 유행해 아 그래 우리나 우리도 그때 몇 년도에 이거 빨간색으로 부모들 사주는 가식들 네 여기도 똑같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빨간 레이나 빨간 옷 안 입은 사람이 없었어 어 어 털인 사중 그거를 딱 100% 마 prom 가락국이나 여기 하라베스들도 많이 다녀 으음 그렇죠 음 아 이거 와가지고 fallen 음 음 아 여기서 카리가 좀 많네 그래서 뭐인데 떡이다 떡 아닌가 떡이 고마워 뭐 하얀 모찌떡으로 아 뭐야 모찌가 떡이에요 일곱마리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모찌떡 안고들은 모찌떡 그게 여기 나라꺼가 우리나라꺼에 와서 다 그리고 안고도 일곱마리 복장해주냐고 물어보는구나 저렇게 포장해주냐고 가자 가자 오 너무 할머니들이 여기 꽉 찼네 꽉 찼어 할머니들이 뭐 가방만 사네 아 가방이 싼가보다 가방도 죄송해요 저거 진짜 오리지널 가방일 거 아니야 여기 거 여기도 가방 많이 있네 이거는 왔나요 아니 여자들은 가방이 많을수록 좋거든 엄청 싸네 490원 진짜 가방 싸다 오우 너무 가벼워 오우 너무 가벼워 그러게 그러게 이거 검은 거다니 그러게 하나씩 사자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할만 하다 야 세이타 떨리러 나는 거 처음 봐네 가방이 이렇게 싼 거 처음 번다고 이걸 5천 원 주고 어디 가서 사 이것도 이래봬도 이것도 15,000원짜리야 제일 싸게 산 건 싼 건데 이게 15,000원 아, 예쁘다. 단색으로 툭 떼가지고 이거는 무슨 권가루 저긴가 보다 차, 차 여기는 건강식품이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기 구운 마늘 그거 있네. 흑마늘 구운 거. 전에 저기 저 등에 딱 켜진 거는 뭐냐? 다 걸려있잖아. 아, 저게 절 등이야. 아, 여기는 또 싸게 파는 집이야. 막 신어보잖아, 할 말들이. 만 원, 만 원, 천 원 그런 집이야, 여기는. 그래, 딱 맞잖아. 천 원, 만 원 파는 집이야. 그럴 것 같아. 어머, 저거 있다, 신발. 저걸 여기서 겨울에도 신는구나, 저거? 겨울에도 신는구나. 전통스럽으니까. 나는 일본이 물가가 하도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비싼 거 소문만 듣고 와봤는데 내가 상상 초월이네, 이게. 다 싸네, 다 싸. 진짜 좋다, 너무 싸다. 이렇게 싼 데가 많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긴 다 할마시들이네. 여기는. 여기 할머니들의 막. 아니, 신발 가게도 다 할마시들이야. 한국에서는 공연을 시장. 그렇지, 남대문 시장. 여기 가게는 깔끔하고 정리가 착착 돼 있는데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으면 길거리 가서 막 내놔가지고 사람이 비켜가야 하고 그러잖아. 진열도 엉망이고. 그런데 여기는 내가 싶은 거 하나 딱 부르면 딱 진열이 잡혀있네. 어머, 껌 봐. 그렇게 껌 하나라도 천천히. 하나 사면 되잖아. 껌 하나라도 진열이 착착 돼 있어서 내 맘에 드는 껌을 딱 하나 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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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들러지 않고. 너무 좋아. 저 안에 좀 봐. 저 안에도 얼마나 깨끗하게 저렇게 착해 놨어. 진짜 깨끗하다. 너무 너무 좋아. 화사한 거 되게 맛있어. 일본 가면 옷, 옷금도 비싸다고 그래. 뭐예요? 옷금도 싸네. 뭐예요? 옷금도 비싸다고 막 그래가지고 옷 입고 벗을 것만 갖고 와서 사 입고 싶었는데 우리 아줌마들이 일본 갔다 온 사람들이 날 들어 옷금이 되게 비싸다고 싸가지고 그래. 그래서 또 지 싸가지고 왔더니 괜히 싸가지고 왔네. 여기서 그냥 다 사고서는 이따가 갈 거야. 여기는 왜 이렇게 또 다 뭐야? 천엔. 천엔. 만 원. 어떻게 된 게 만 원이야. 이게 살짝 이렇게 해보니까. 이 기지가 써네. 안 덜 난다. 큰 엄마가 뒤집어질 줄 아는 사람이거든. 그런 게 써네. 호드러렉거리고 부플렉이 안 나는 처음이네. 그냥 우리 거기는 몇 번만 입어서 빨래에 오면 후두루룩 하잖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네. 선이 좋네. 엄단 자체가 여기가 좋은가 보다. 저 빨간 것도 참 이쁘다. 59,800원. 지금 이분이 대다, 그 나이는. 오, 괜찮네. 맞겠어요. 맞겠어? 안 맞아? 그러니까 39,800원. 그렇지. 39,800원. 4만 원. 여기는 거리 음식 같은 게 안 먹으니까 거리 음식 같은 게 하나도 없네. 남대문 같은 데 가면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냥 하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어서 이게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좋네. 사람 다니면서 막 먹는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런 게 문화가 좋네. 이렇게 망사 이것도 괜찮네. 요새 아주 이럴만 하네. 아,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말하자면. 직구. 직구. 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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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뚜기. 어머, 메뚜기도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저거 안에. 그런데 이제 한국의 메뚜기는 저렇게 안 파는데. 이제는 잘 안 보이죠. 저렇게 메뚜기를 해놨네. 간찬가게. 간찬가게. 김치. 아, 김치. 한번 구경하자. 김치. 그게 우리 편의점에서 사온 김치 그런 거를 떡국 이렇게 파는 거네. 이거는 여기서 이제 유명한 김치예요. 김치. 간찬 종류가 많네. 네, 간찬. 60대, 70대 할머니들이 최고 많은데 여기. 그러니까 이리 들고 왔지. 옷도 우리네 옷 스타일이네 다. 아까 말한 그대로. 아, 여기도 이런 누나가 있었어. 빨간 거 사주는 거. 아, 그랬었구나. 우리 항복만 있었는 줄 알았네. 아이고, 저거 안 입어본 사람 없을 거야. 새 가방이 저렇게 각이 딱 졌네. 그런데 특이하다, 가방이. 6학년. 아우, 한번 앞에 가서 저렇게 좀 보자. 아, 신기하네 가방이. 우리네 배 난 것처럼 학교 학생 가방들이. 그런데 여기는 6월까지 6학년까지 튼튼하긴 하다, 하게 생겼다. 버리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한 2년만 쓰면 그냥 실증 난다고 버리고 또 사주면 그렇게. 이거 잘 돼 있네. 우리나라는 마음을 쌓는다. 이렇게. 여기로 가려고 가서. 현란히 여기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서는 나풀 나풀 한 번. 300에 하나 사 와요. 고마워. 네, 그리고 줘요. 사리북 때 옛날까지 한 번. 이렇게. 그런 거면은 그냥 이렇게 싹 돌리면 그냥 그냥 다 오는 게. 그리고 문화가. 응. 아, 문화가. 갑치마도 나오네. 갑치마도 나오네. 갑치마도 나오네. 갑치마도 나오네. 가방도 나오고 그리고 다 나오네. 여기도 가방도 나오고. 여기도 가방도 나오고. 응. 해가지고. 단날개. 단날개. 꼭지. 단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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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얼마야? 예? 여기야 이거. 1,164원. 그럼 15,000원? 네. 12,000원. 12,000원? 한 11,000원 정도. 12,000원. 그거 또 하세요? 17,000원 파스? 어. 레몬한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잔돈 하나하나 내는걸 다 기다려주시네. 다 기다려주네. 그 잔돈 내는걸. 우리 한국같이 봐. 아이아이. 그냥 3년짜리데요. 막 이러는데 그냥. 하나하나 다 쉬면서. 어. 미안스럽네. 하나하나 다 자세히 하고. 우리 같은 사람. 돈을 모르는데도 그걸 다 가르켜주잖아. 최고다. 방울동마또 하나 다 드셨어요 벌써? 응. 응. 방울동마또 한 팩. 엄마. 벌써 다 드셨어요? 젊은 사람들 거리가 아니고. 네. 18대. 한 60대부터 이렇게 쫙 경기니깐. 서로 얼굴 쳐다보고 비켜갈 일이 없고. 편안하네. 아아. 저네. 왔다. 여기 와서 제 인상 듣고. 그 할아버지가. 저희는 국장에다. 서울 같은 때는. 동생대가. 그 인상이 남았어요. 여기는. 우리가 돈을 몰라도. 하나하나가 하면서. 물 받아주잖아. 가라고. 일본 사람들. 독받으세요? 독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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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독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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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녀더라도. 거진 한 90%가 탁. 아주 그냥. 따뜻한데. 안내. 이런것도. 차게 짓네. 말도 못하게. 여기는 다 젊은 사람들도 오고 다 와요 저도 자주 가고 다른 지방 가면은 이런 뭐 한국말로 하면 타방 젊은 친구도 엄청 많아요 먹을 것도 팔고 차도 팔고 아이쓰이에요 고구마 아이쓰 그럼 주님, 고마워. 다 드세요. 오케야사, 이거 장이 있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소고두 사세요 한 벌 사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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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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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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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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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도 싸게 사고, 소재도 좋고, 여기 가서 보내요. 오늘 일본 여행 와서 어떠십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쇼핑한다는 게 여자들은 최고 즐거움인데, 날 먹어서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거 많이 사세요? 또 보고 계시네, 또 살려고? 영상에서 만나요!